시연이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다. 이거 누구야, 이거. 어떤 분이야? 안녕하세요. 시연이가 가장 만나고 싶어했던 국내 스트리트 댄스의 1인자, 제이블랭. 나 만날 수 있겠다, 이거. 매번 한계없는 댄스를 선보이며 국내의 힙합 댄스를 알리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는데. 1인자 앞에서 자신의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시연이. 그러자 제이블랭이 멋진 댄스로 화답한다. 말 대신 춤을 주고받으며 이미 마음이 통한 두 사람이다. 우리 또 시연이가 만나고 싶어했던 분이 또 제이블랭이.